강서구가 어르신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노인복지진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 수행기관 참여자 교육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대한노인회 서울강서구지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구청장은 어르신 일자리를 진행해보다 천여개 이상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주민소통공간인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발산 어르신행복센터에서 센터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용 어르신 현황, 무료급식 지원사업,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방문에 앞서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소음, 분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살피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는 2024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48억 원의 예산을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